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제하면 인생이 변화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임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습관이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습관이 인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인격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참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리엄스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말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했습니다. 노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낳고 성격이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마가르 대초 여사라든지 유명한 인도의 칼카타의 데레사 수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든지 아니면 인생이 망하든지 그 생각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왜 이러한 생각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반드시 행동과 또한 열매가 그 행동의 열매로서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베스트셀러 참 내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더 해빙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40만부 이상이 지금 불과 얼마 만에 팔려서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어떠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약 70억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어떠한 사고를 주문처럼 계속 바라보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손가락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서 그러한 돈다발이 생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 책이 날개도 치듯이 팔리고 있다. 이겁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책임이 아닌가 옛날에 한참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뭐 많이 팔린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생각의 어떤 사고의 다발 어떤 암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주의 그 진동의 전파가 좋은 전파가 좋은 진동이 내게 와서 내 운명을 바꾼다. 사실 이것은 마술입니다. 이것은 주문과 같아요. 이것은 흑암의 권세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기법이에요. 고대 샤마니즘의 무속인들의 기법이에요. 생각이 내 운명을 창조한다. 이것이 참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운명이 바로 됩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이 그러한 과정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러한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 같은 생각을 제어하고 생각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것은 바로 무속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의 출저가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생각이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 생각의 출저가 하늘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리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추정하기를 어떤 인생의 겸 눈에 보이는 것 들은 것 책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 이러한 것들이 뇌의 신경회로의 메모리 입력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생각의 다발 사고라고 하는 다발이 형성이 돼서 어떠한 트리거 자극에 의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리의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설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분명한 모든 생각은 하늘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에서 오는 것인가 여기 사실은 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자문서 7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누구에게 뺏겼느냐에 따라서 그 뺏긴 자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서 생각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누가?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뇌에다 집어넣습니까? 마음에 집어넣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갑작시 뜬금없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정력적인 생각 돈을 사랑하는 생각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하는데 모든 돈 주머니 회계 우리도 회계 집사가 있잖아요. 돈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머리가 좋았을 것입니다. 계산이 빨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돈에 대한 그 욕심이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뜬금없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부활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던 내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떠한 주파수를 우주의 기운과 잘 맞추기만 하면 그 생각을 딱 접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면 70억이 그냥 촥촥촥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참 특별한 시크릿 아니에요. 비밀 이런 것 같은 거짓말이지만 이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에요. 부활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정신기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 하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지겠냐 그렇게 돈을 벌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돈이 귀한 줄 모르는 것이 피를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돈을 벌여야 그 돈의 귀함을 알고 바른 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으면 뭐하게 여기라 족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없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로또를 그냥 맞아 버렸네 저 사람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아파트가 오니까 그냥 몇십억일 벌어버렸네 그러면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냐 이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작은 아파트 하나 갖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냥 10억이 넘어오른 것 같애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 보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의 잘못 이러한 시장 경제를 강제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정책 잘못된 생각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통제 여러분 잘못된 생각 중에는 물론 뇌가 어떤 기질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혈관성 치매 뇌 세포가 갑자기 중풍 걸려서 세포가 부분적으로 지각이 있는 뇌의 전두엽과 축두엽이 그냥 세포가 퇴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바른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바르지만 이 마음의 도구가 바로 뇌라고 하는 일종의 컴퓨터의 얘기 아니면 하드웨어에요 하드웨어에요 소프트웨어는 바로 됐는데 하드웨어가 잘못됐을 때 그게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뇌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뇌도 건강 우리의 몸도 건강 해야 돼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초특급 비싼 하드웨어 컴퓨터인데 CPU가 빵빵거리고 대단한데 소프트웨어가 이건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정보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손해가 나냐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프로그램이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 정욕적인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참으로 부정하고 해로운 이러한 욕심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정력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소프트웨어 잘못된 생각의 다발이 우리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행동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정욕적인 행동 이것이 습관이 돼요 이것이 성격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서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참으로 참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겸손함을 참 좋게 보셨어요 부끄러워 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수줍어 했어요 그럴 정도로 사울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걸 싫어했던 그러나 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에 따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러한 걸 통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걸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승리하고 난 그 전리품을 몰래 좋은 소나양이나 이렇게 빼놓고 나머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말이 되겠냐 어떠한 어떠한 것도 자기 소유로 삼아서는 아니냐 그러게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났어요 다윗이 바로 촛대가 옮겨지고 말았다 이거 그래서 모든 교만은 바로 폐망의 선봉이라고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모든 죄의 첫 출발은 교만입니다 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교만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루시터가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고 그 교만한 사단이 미욕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 속에 보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여 마귀의 미혹의 속임수에 속아버려고 말한다 그래서 죽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가시와 엉컹기가 이 땅에 남발하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누리는 일이 벌어지고 참으로 우리 인류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과거의 나의 타락한 심성에서 나타나는 그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잘못된 사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단에 속했던 사람이 2단에 있으면서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사상을 다 회개해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는 나왔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2단에 속한 자예요 사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과거의 사상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상 전환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의 사상과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왔지만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아직 그 기본 뿌리가 세상에 있다면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죽은다는 건 십자가에 넘기고 죽어야 그리스도의 십자와 연합해야 내가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생각이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생각이 변화되지 않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캐톨릭 신자였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미사회도 참여했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후에 한 가지 변화된 것은 내가 좋아했던 것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팝송 부르기를 좋아했고 이런 세속적인 음악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가수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쇼쇼쇼에도 나갔어요 그러던 사람이 말이야 갑자기 생각이 변화가 된다 이상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부르면 내가 괴로워 괴로워 왜냐하면 내 안이 내 심령이 변화가 됐어요 또 TV를 보다가도 과거에는 그렇게 즐겁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전환이 된 그 뿌리가 내 영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변합니다 벌써 다 달라져요 순식간에 그 사람이 무슨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목표 방향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경복해 하시고 내 양심이 예수 크리스도의 봄에는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것이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가 변화됐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그렇게 변화됐고 내 삶이 변화됐고 생각이 변화됐다면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공정적인 생각 이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매사에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를 가진 그 어머니의 예화가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집신장수 둘째 아들은 우산장수야 그런데 비가 오면 우산장수 둘째 아들에게는 좋지만 집신장수에는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또 해가 쨍쨍 끼면 우산장수인 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그래서 그 할머니는 늘 마음이 아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니 햇빛이 비쳐도 항상 한 아들은 손해를 보니까 자 그러면 아니 한 아들은 그렇지만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은 돈을 벌잖아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쨍쨍 내리째리면 집신장수 큰아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좋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매사의 긍정적인 것을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성경에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나은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슬픔이 웃음보다도 남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인지라 전도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할머니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돈 못 버는 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낫습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요 후자가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어디를 가든지 불쌍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마귀에 눌린 자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지혜자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들 딸들이 있지만 아빠 엄마가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잘 안되는 아들 병든 아들 딸들에게 더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잘되는 아들은 다 잘되니까 좋은 것이오 니가 기뻐하면 좋은 것이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어려움을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비극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훈련이 되다가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슬퍼할 줄 몰라요 울 줄을 모릅니다 부정적인 생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여러분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한 면만을 보게 되면 흑과 백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매번 가루는 겁니다 이것이 나아가다 보면 진정으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다가 재앙을 당하는 것 인생에 참으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라 이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성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울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바른 생각과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긍정적인 사고가 정신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는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행안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감시 감각이 아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슬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좋은 생각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쁨과 평안과 좋은 기분 쾌적한 마음 이런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외면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르샤인과 석의관은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그냥 외면했어 율법에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죽어가는 자 괜히 옆에 갔다가 그게 죄가 옮아 그러니까 외면하고 그냥 도망가버린 거야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잘 좀 해달라 돈까지 주고 이렇게 떠났다 그러면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로 통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울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웃기만 잘한다면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희희하하오 웃으면서 맨날 돌아내는 사람 난 많이 봤다 이거예요 울 줄을 몰라 울어야 될 상황인데 웃고 있다면 그게 정신질환자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생각과 바른 감정을 우리가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웃으셨다 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 성경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혼인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참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병든자 이러한 자들과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전인치유사역을 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청이 터져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생각이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나타난다 이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10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그리고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을 통제해야 이것을 이것을 점검해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미혹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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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교훈 교훈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하고 온정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어떠한 일을 우리가 추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탐촉자가 된다 이겁니다 탐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험담과 복수심과 오만과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고 틈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지뢰를 밟게 하는 거예요 교만의 지뢰 질투와 시기와 용서치 못함과 타협과 성적인 유혹의 지뢰가 곳곳에 날려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파괴되고 내 친구가 파괴되고 신앙생활도 타격을 입게 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러한 역사가 도처에 우리 신문지상이나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 하나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누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해도 잘못된 사상 하나가 잘못된 생각 하나가 이것이 엄습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오염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통제하고 사로잡아서 전환하는 그런 거예요 간첩이 사상 전환을 하지 않고 사인만 했다고 그게 인정이 됩니까 사상 전환은 사인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떠오르는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변화를 받습니다 인생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신의 가에 심기운 나무가 모든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해 형통하십시오 형통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매사에 점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이 된다 이겁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회개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좌우의 날성검처럼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골수와 관절까지의 내 몸과 마음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 마귀가 놓은 그 지뢰를 밟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미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책을 통해서 마귀가 미역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종교단체 이단을 통해서 마귀가 미역해서 우리를 속임수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가 지뢰를 밟게 해서 그만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별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빌리포스 4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마귀가 놓은 지뢰를 탐지하는 탐지기와 같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모든 것에 참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진실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거리시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에 경건하며 경건이라는 것은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는 걸 말하는 것 세상과 또한 구별되어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 바로 경건 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나무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이 성경책이 주문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빌리포서 4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참되며 모든 일에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며 옳은 것 그런 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철학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필로소피아 필로라는 말은 필레오라고 하는 자기 뜻에 맞는 사랑이에요 사랑 필레오 소피아 이것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자기의 철학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진리 가운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를 판단하라 이거입니다 분변하라 이거예요 내 인생의 다림줄이 내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 안에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그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시도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진실을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옳은 것을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청결한 것 거룩하고 성결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을 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면 질그릇도 하나님이 기꺼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우리는 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해 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움직이는 성전 몸 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자라면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와 충명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빌뽀서 4장 8절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암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뭐야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것인가 덕스러운 것인가 이것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또한 이것이 기림이 있는 것인가 기림이라는 건 뭐예요 praiseworthy 칭송함을 받을 만한 것인가 그러므로 빌보소 4장 8절은 바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청결하고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고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옳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빌보소 4장 8절에 있는 이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합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예수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통제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길인줄 믿사오니 주여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약합니다 주님 나를 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기운 받으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세 경건은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잠깐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통제할 때 복종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생명을 얻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된 은혜스러운 삶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지원합니다